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의 대지진 전후로 중국에도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경우 7.3강진 이후로 역시 우려되었듯이 3월 17일 오전 8시 26분 03초에 중국간수성 장해시 순화면에서 경우 5.2대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9km로 매우 낮습니다. 중국간수성은 중국스턴성 대지진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이곳의 지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스턴성과 칭하이성 대지진은 이곳간수성 지진이 도화선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 두 달 전 1월 8일에도 중국간수성 진창시 남서쪽 115km에서도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간수성 산단현의 만리장성 2m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동쪽 매우닝성 샤나이관에서 서쪽 간수성 자위관까지 약 5,000km에 걸쳐 있습니다. 기원전 진시황 때 쌓기 시작했으며 현존하는 대부분은 명나라 때 지은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진은 신장위구루자치구, 시장티베자치구, 간수성, 칭하이성, 스탄성, 윈난성 이렇게 6지역의 지진이 상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진의 패턴을 살펴보면 먼저 간수성이나 칭하이성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남북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윈난성의 지진이 뒤이어서 동인어로 발생하고 그 후에는 신장위구루자치구 지역과 시장티베자치구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간수성, 칭하이성, 스탄성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 지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5월달에 전세계의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2021년 5월 1일 오전 10시 27분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규모 6.9 최대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일 뒤인 5월 12일에는 인도양이 모리셔스 레위리옹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틀 뒤인 5월 14일에는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역시 같은 날 5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시나방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7일 뒤인 2021년 5월 21일 저녁 10시 48분 37초에는 중국 은란삼 다리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2021년 5월 22일 새벽 3시 4분에는 중국 칭하이성 신인 남서쪽 389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전세계의 지진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2022년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3월 달에 지진을 살펴보면 3월 1일에 뉴질랜드 캐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3월 2일에는 역시 뉴질랜드 캐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7일에는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3분 간격으로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6일 저녁 11시 36분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3월 17일 오전 8시 26분 03초에는 이번에는 중국 간소섬 장해시 순환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9km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3월 17일에 일본 오키나오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5.9가 3.7 그리고 4.9의 강진이 연속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어제 발생한 규모 7.3의 후쿠시마 앞바다와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18일 새벽 1시 37분 59초까지 규모 5.2와 3.1 그리고 3.3의 연속 3번의 강진이 중국 신장위구루자치구 허티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강진 발생 이후에 중국 칭하이성과 간소성의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나타나는 지진 패턴이 바로 신장위구루 지역과 시장티베트 지역 그리고 은란성 다리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후에 중국 칭하이성과 수천성의 강진이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달에 중국 칭하이성과 수천성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